공주밤 가공 제품이 최근 인터넷 쇼핑몰에 입점해 3억 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는 등 큰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. 공주시에 따르면 공주밤 가공 제품의 디자인 개선 및 유통 경쟁력 향상을 통해 공주시 산림조합 등 공주밤 가공 업체 8곳에 인터넷 쇼핑몰 입점을 추진했습니다. 지난해 총 8개 업체가 입점해 운영한 결과 업체들은 그동안 3,470여만 원을 투입해 3억 1,190여만 원의 총 매출 실적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시는 앞으로 인터넷 쇼핑몰 입점 확대와 백화점 행사 등에 적극 참여해 공주밤 가공식품의 새로운 판로 개척을 위한 다양한 프로모션을 지속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